그게 다시 나와버리네 자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독도가 직접 언급된 최초의 문어 김부식이 썼던 삼국사기에 삼국사기에 그 신라에 관련된 기록있죠 신라봉기 삼국사기는 신라봉기가 고구려봉기보다 먼저 나와요 근데 음 이사부에 우산국정벌이 지중왕 13년에 있었죠 우리나라 역사의 최고의 대물이었던 지중왕 그 그래서 우산국정벌을 다뤘던 내용이 독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우리나라의 역사책인 삼국사 구삼국사에는 있다는 기록을 알 수가 없어요 현재 남아있질 않으니까 음 그리고 동국문원비고 만기요람 증보문원비고 등에서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이다 라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기초해서 서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요 은주시청합기라는 책 기록이 있어요 여기서 죽도하고 송도를 사람이 살지 않는 두 섬에서 고려를 바라본 것은 운주에서 은주를 바라본 것과 같다 뭐 이런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1800년대 중반에 이제 울릉도하고 독도 사이의 명칭의 혼란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울릉도의 이름으로 사용했던 다케시마 죽도 이거를 독도 명칭으로 확정을 하고 독도 명칭이었던 마스시바를 울릉도 명칭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뭔가 좀 약간 인식이 뭔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독도 주소는 울릉도 부속이죠 울릉은 독도리 근데 일본은 영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소를 오키섬에 부속을 시키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울릉도에서요 날씨가 좋으면 여기 이 가시거리를 보시면 맑은 날에서 울릉도 성인봉이 올라갔을 때 90km 정도 떨어진 독도가 육안으로 관측이 된대요 물리적으로 이게 돼요 그래서 지속적 발견에 해당되는 영유권 원인이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따로 시료 지배가 가능한 근거가 없더라도 그리고 그 뭐냐 이사부가 우산국 정벌을 위해서 이제 육지에서 울릉도까지 130km 이상을 항의했던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적은 떨어진 섬에 대해서 시료 지배 물리적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법정에서 영유권 분쟁 재판이 이뤄질 경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산국 영유권에 독도가 포함되는가의 사항은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울릉도 바로 동쪽에요 죽도라고 불리는 별개의 섬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산도가 죽서도냐 독도냐 이런 논란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구요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우산도 안용복과 관련된 기록에서는 자산도 그리고 조선 성종 때는 삼봉도 조선 정조실록에서는 가지도 라고 쓰고 있구요 또 그 조선 말기의 고종은 고종 시대에는 송죽도 그리고 대한제국 기록에는 석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일본의 그 이제 막부시절 마지막 정부인 에도막부 그 독도가 이에야스가 세운 정부죠 에도막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지 정부 메이지 유신으로 인해서 그 제국화가 된 메이지 정부 는 마스시마 송도 라고 표기를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국가에서 영토를 파악하는 범위가 원래 전근대까지만 해도요 그 지도로 확인하는게 아니구요 호구의 거주 인구의 그 거주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었어요 가구가 살고 있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독도에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본토하고 떨어질 수 있던 독도를 정부 차원에서 명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들 그렇구요 그래서 이제 역사는 좀 더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역사가 역사를 들어가면요 그 12세기 이전엔 이제 우산구 그래서 신석기 시대부터 울릉도 주민들이 울릉도에는 신석기 시대 때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걸로 주정이 되고 있어요 주정이 되고 있어요 이때 독도가 발견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울릉도 성인봉이 올라가면 날씨가 좋으면 육안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요 일본의 그 오카 제도에 가서 오키 제도에 가서 보면요 독도는 가시거리가 한계권이 있어요 유강 가시거리 한계는 보통 100km 정도거든요 그래서 음 우리 눈에는 보여 성인봉이 올라가면 보이는데 그 일본의 이쪽 그 여기 이쪽이 이쪽이 산에 가서 보면요 안 보인다는 거야 날씨가 좋아도 그 여러분들 그 앤서울타워 올라가면요 날씨가 진짜 깨끗하면요 미세먼지 없고 그럼 아 미세먼지는 상관이 없으려나 황사 이런 것만 없으면요 앤서울타워 올라가서 인천 앞바다까지 볼 수 있어요 물론 요즘은 이제 서울에 이제 그러니까 그 뭐냐 한화생명 빌딩 있죠 여의도에 그 한화생명 63빌딩 거기보다도 앤서울타워가 사실 고도는 좀 더 높고 거기보다 지금 고도가 더 높은 빌딩이 있죠 롯데월드타워 제가 아직 롯데월드타워는 안 올라가 봐가지고 아 물론 롯데월드타워에서 독도가 보이진 않아요 거기는 가시거리가 그 성인봉 높이보단 낫지 롯데월드타워는 그렇구요 음 자 어쨌든 삼국사기의 이사부가 그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병력을 이끌고 울릉도에 정박을 했다는 사실을 근거해서 울릉도에서 90km 떨어졌던 독도까지는 능이 향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때 이사부가 그때 이사부가 만들었다는 만들었다는 그 나무짬승 그런거를 좀 그 착안을 한 거겠죠 제갈공명인 그 남만원정 때 그 뭐냐 맹수군단이 출연을 했을 때 나무짬승 만들어가지고 나무짬승 안에서 막 무기 쏘고 막 난리 났었죠 그런걸 좀 이사부가 응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학자들은 고대 독도가 울릉도에 있던 우산국이라는 나라가 통치했던 땅이다 라고 가정을 해요 조금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삼국사기 우산국에는 울릉도 이외에 독도를 뜻하거나 암시하는 묘사는 딱히 없거든요 음 그리고 일본이 삼국사기에 기록된 우산국 영토에 만약에 독도가 포함이 돼 있다면 그리고 그게 우산도라면 본토인 울릉도를 놔두고 뭐 살 수도 없는 독도를 우산도라고 일컬었겠느냐 하고 반격을 해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우산도가 무조건 독도여야 한다는 그런 강박에서 지어낸 억지급 주장이고요 음 그리고 이 최초 기록은 동국문헌비고였고 그 안용복 사건에서 좀 약간 영향을 받은 기술이에요 음 그리고 우산국 같은 경우는요 이제 신라하고 고려의 복속이 되어 있던 상태예요 근데 그 1018년에 동북방의 여진족들이 뭔가 뭘 그 먹을 걸 구하려고 왔었나봐 그래서 그 독도까지 와요 울릉도까지 와 그래서 이 우산국은 완전히 해체가 되어버리죠 그 이후 이제 고려에서는 고려 의종시대 명종시대에 걸쳐서 이 무신정권 시대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무신들이 최시정권 시대 때 그 울릉도 개척에 관심을 좀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사람들이 울릉도로 들어온 이유가 있었어요 국가의 통제를 피해서 어디 이제 국가의 통치력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섬까지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군사들이 여기에 막 개척을 해 그러면 그때부터 그 섬은 세금이라는 걸 내게 되죠 마찬가지로 그 고려시대에요 그 정말 그 북방 국경이 있었던 동네가 있어요 여기가 그 이의민의 아들 이지영이의 소실이 나왔다는 그 마을이 그때부터 세금이라는 걸 내게 됐어요 그리고 이후 그 자운선이라는 여자가 최충원의 소실이 됐다는 소식에 또 세금이라는 걸 더 내게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나중에 몽골이 쳐들어오니까 대놓고 환영을 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조선은 조선 건국 초기에는 이제 외구들하고 싸웠잖아요 고려 여말선초시대 때는 외구들하고 전면전을 선포를 했죠 그 최무선이 탄약을 개발을 하고 그 최영하고 이성계가 육지에서 쓸어버리고 그 뭐냐 최무선이 바다에서 쓸어버리고 그리고 박위하고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해버리고 자 그랬는데 그 이때 외구한테 맞서는 과정에서요 그 뭐냐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를 위해서요 선지역에 대해서 인구 쇠출을 단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세종 초기까지는 태종이 살아있을 때는 군사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상황으로서 그래서 상황이었던 태종은 김인우를 무릉등처 안문사로 임명을 하고 울릉도에 보내요 그래서 주민들을 선택해서 육지로 나오게 조처를 해요 그렇구요 네 모범생님 어서와요 그리고 이제 1417년에 2차 세출 1423년에 3차 세출 그래서 태종시대하고 세종시대에 걸쳐서 그 울릉도와 울릉도에 있던 그 주민들을 좀 이제 육지로 세출을 했어요 안전상의 문제로 그리고 이제 조선조정이 동해에 있는 섬들의 존재를 좀 찾아나가게 돼요 그 질문은 내가 녹화 끊었다고 얘기할 때 잠깐만 좀 받을게요 그래서 그 또 이제 울릉도에 대한 경험도 축적이 되고 그리고 우산도하고 무릉도가 이제 서로 다른 두 섬으로 분리가 됐어요 자 그렇구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 좀 이제 먼 곳에 있는 섬에서는 사람들이 잘 안 살게 됐어요 자 근데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자 1597년 오늘은 명량해전이 일어났던 날이기도 해요 아유 나 원래 비염만성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임진왜라는 전후로 해서요 이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었잖아 그렇다보니까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출입하고 자원 채취를 해가는 거야 그리고 일본인들이 여기서 독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울릉도를 다케시마 독도를 마스시마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이미 조선의 영토로 규정이 돼 있는 땅이었죠 그래서 일본 에도막부에서 발급했던 다케시마 도해면허는 조선측의 동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1696년 6월에 이제 안용복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요 그 안용복 같은 경우는 원래 1693년 조선숙종시대 때 울릉도에서 울릉도에서 이미 활동을 하다가 일본으로 납치가 됐었어요 일본으로 납치됐었다가 그 일본에서 조선으로 송환을 시켜요 근데 그 대마도에서 안용복을 돌려보내면서 조선사람이 다케시마에서 물고기 잡는 것을 금지해달라 해서 이제 쟁기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조선조정은 이 말만 믿고 안용복을 2년동안 가둬버려요 그래서 이제 안용복이 출소를 해요 출소를 하고 나서 다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1696년 6월에 울릉도 하고 자산도 에 가서 그 일본인들 다 되쫓아요 음 그 다음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호키슈 먼저 하고 한판 단판을 해요 자 조선은 조선은 영토가 인정되었음을 확인을 시키고 그 일본인들의 출원을 금지할 것을 약속하고 안용복을 조선으로 보내요 그래서 인정을 받아요 하지만 안용복은 조선에 귀국한 뒤 다시 감옥에 갔어요 왜냐면요 지금도 그렇지만 취지가 어떻든 간에 여권이나 비자가 없는 경우 외국 출입은 밀수나 반란 해외 도피로 간주될 수 있는 막중한 죄에요 그리고 안용복은 이제 엄밀히 따지면 민간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공이 크다고 해도 그 이제 후속으로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당시 조선시대 외교법이었다면 안용복은 원래 사형을 당했어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영의정이었던 남구만 서인 소로운 출신의 남구만을 비롯했던 이제 조선시대 그 중신들이 안용복의 활동이 가진 의미하고 공로를 높이 사서 안용복은 유배를 보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방면 했어요 참고로 남구만은 1680년 경신왕국 이후 이제 우의정하고 좌의정의 역임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1689년 기사왕국으로 강릉에 유배가 됐구요 그 기사왕국은 그 인현왕후가 인현왕후 그 민씨가 폐서인이 됐던 사건이죠 장이빈이 중전에 책봉되고 장옥정이 어쨌든 근데 이제 1694년에 갑술 황국으로 다시 영의정이 되고 이때 뭐냐 폐비민씨가 중전으로 복위가 되면서 그 그때 영의정이 되고 그 다음에 1701년에 은퇴하게 돼요 그 이후 이제 조선조정에서는 울릉도에 대한 권리를 확정하기 위해서 장안상을 삼척 첨사 삼척 첨절 제사예요 종 삼품직이에요 울릉도에 파견을 하고 3년에 한 번 울릉도로 조사를 시켜요 근데 이제 우산도가 독도로 비정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안상은 울릉도 성인봉이 올라가서 독도를 보고 기록을 했지만 한 섬이라고 하면 언급을 하고 우산도라고 찝어서 언급을 안 했어 응 뭔가 실수를 한 거죠 자 그렇구요 그 그리고 울릉도 지도는요 우산도가 여전히 울릉도 서쪽에 있었어요 응 그렇구요 그 근데 당시는 정확한 해안 측량이 좀 약간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 전근대 해안 국가도 아니고 응 자 그리고 이제 1789년 영국배였던 그 아르고노트 호가 울릉도를 측량하고 이제 아르고노트 섬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근데 문제는 이 측량 과정에서 벌어진 오류로 인하여 그러니까 측량 과정에서 손이 미끄러지는 거야 손 그 손이 약간 컨트롤이 미숙해진 거야 그래서 실제 울릉도 위치에서 서북 쪽에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음 그렇고요 1840년에는 독일 사람인 지볼트가 다시 지도를 제작을 하면서 일본의 명칭을 받아들여가지고 서쪽에 있던 아르고노트 섬을 다케시마 동쪽에 있는 나줄레 섬을 마스시마로 비정을 한 거야 음 그래서 마스시마라는 이름이 울릉도가 되고 다케시마라는 이름이 독도가 되어버린 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9년 뒤인 1849년 프랑스의 리앙쿠르호라는 배가 있어요 포경선이에요 고래잡는 배예요 이 포경선이라고 고래잡는 배를 통해서 고래잡는 배가 가가지고 그 이제 지금의 독도가 측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리앙쿠르의 바위들 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1854년 1855년에 러시아와 영국에 의해서 독도가 정확하게 측량이 되고 아르고노트 섬의 존재는 부정이 돼요 자 그래서 그전까지 유럽 사람들이 뭐 아주 그냥 있지도 않은 섬을 만들어놓고 뭐 그 아르고노트 섬 만들어놓고 뭐 그런 그 지리 지식은 정정이 돼요 음 근데 문제는 일본에는 지볼트의 지도가 역수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음 지도가 역수입이 되어버려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역수입이 되고요 그 그래서 일본에서는 서구의 해안 측량 결과를 맹신한 나머지 잘못된 지리적 지식에 기반한 지도가 만들어져서 유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에도막부 후신으로 성립됐던 일본 메이지 정부의 공식적 입장 울릉도르 다케시마 독도를 마스시마라 부르는 인식이 이어지게 된 거죠 자 이제 메이지 유신이 끝난 직후 조선을 정탐했던 보고서인 조선국 교제의 심할 내탐서 심할서 이 보고서에 항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다케시마 마스시마가 조선에 부족된 부속된 전모를 보고를 한 거야 그래서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인식된 추세였던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1876년 메이지 정부 일본의 근대적 지도를 만들면서 결정을 내려요 1876년 10월 16일 시마네현으로부터 다케시마하고 다른 한 섬 마스시마를 시마네현 지도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지리서 이걸 접수했는데 일본 내무성이 두 섬은 일본과 관계가 없다 하고 결론을 짓고 3월 17일에 메이지 정부의 최고 결정기관인 태정관의 품위서를 제출해요 그래서 이게 관계가 없다는 승인을 받아요 일본은 근대국가로의 영토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울릉도하고 독도 영유권을 자기 안 가졌어 근데 문제는 일본의 해군에서는 아르고노트호의 측량을 그대로 믿고 있었던가 그래가지고 일본 해상자위대 있죠 우기울기 쓰는 애들 해상자위대 음 그래서 그 그걸 이제 믿었다는 거죠 처음에 그걸 믿고 있었어요 결국 19세기에 들어서 에도막부가 붕괴하고 이제 메이지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제 도해금지령의 실행이 조금 약간 느슨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때부터 다시 열심히 독도와 울릉도로 건너가서 어체하고 벌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조선조정이 이를 적발을 해요 그래서 1881년 일본 정부에 이 서개를 보내요 항의를 하고 울릉도 검찰사로 이 규원을 임명을 해가지고 현재를 조사하고 해서 아예 이제 지방관까지 파견을 하는 거야 간도처럼 그 울릉도하고 독도에서 지방관을 파견을 했어요 그렇구요 그래서 그 이 규원은 그래서 맑은 날에 성인봉이 올라가지고 바다를 봤는데 우산도도 못찾고 울릉도를 우산도라는 것은 제주도를 탐나라로 보는 것과 같다 이런 기록을 남긴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규원은 울릉도 외도라는 지도를 그려서 바쳤는데 우산도가 표시되지 않고 축도가 그려졌어요 그리고 울릉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이주된 이후에는 이 지금 여기 이 가시거리 지도 있죠 여기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도가 울릉도의 가시거리 안에 있다 하고 독도를 인식한 거야 그래서 당시 전라도 사람들이 울릉도에 이주를 좀 했었는데 전라도 방언이요 돌섬이라는 뜻의 전라도 방언이 독도예요 그래서 독도가 된 거예요 지금의 그 독도를 그 부르는 이름은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한자어로는 그 독도의 그 한자음을 차용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홀로 독자를 쓰고 있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조선정부가 이제 조선초기때부터 이어져오던 그 도서의 쇠출정책을 폐기를 하고 이제 뭐냐 섬을 개척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동남제도개척사에 임명됐던 사람은 그 유명한 김옥균이에요 1883년에 김옥균을 임명을 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줄시키고 그 울릉도에 있던 일본인들은 일본으로 그 쇠환을 시켜버려요 근데 일본 정부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이 1900년 10월 25일에 대한제국 칭령 제41호를 통해서 울릉도를 정식으로 군으로 편제를 하고 석도를 죽도와 함께 울릉도 행정구역에 소속된다 하고 이 규정을 해요 이 석도가 돌석자의 한자하고 그 전라도 방원이 돌섬이잖아 전라도 돌섬의 전라도 방원이 독도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1905년에 대한제국하고 일본이 한일의정서를 일본의 의도에 의해서 체결을 하면서 그리고 의사능약에 체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을 당하게 되죠 불법으로 자 그래서 일본 정부가 한일의정서를 체결한 이유가 벌써 전략상 그 필요한 지점을 얼마든지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동해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이 독도의 전략적 가치만 본 거야 그래서 1905년 그 이전에 있었던 나카이 요사부를 청원을 수리하고 그 1월 28일에 내각결일 2월 22일에 시만의형 고시 제40호를 발효를 한 거야 그래서 독도를 자기 멋대로 일본 영토로 편입을 했어요 자 을사늑약이 불법인 거를 감안을 하면 근데 이게 이 시만의형 고시 40호가 을사늑약보단 조금 앞서거든요 을사늑약보단 살짝 앞서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그 그 자 독도의 군사 망로를 이제 비밀리에 설치를 해요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 정부가 그 1906년 3월 28일이 되어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대한제국 참정 대신이 전속무근 그래서 내부에선 필무 길이라고 지령하면서 정당성은 부정을 하고 황성신문하고 대한매일신보도 관련 기사를 써요 황성신문 알죠 그 시일리아 방송되고 을사늑약대 그리고 그 울릉도 소속의 독도가 침탈당했다 이 사실을 기록을 하면서 붕괴를 해요 하지만 대한제국은 이미 외교권을 박탈해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1910년 8월 27일 경술국치가 발생을 하면서 대한제국은 영토적 주권을 모두 잃어버려요 근데 일본이 여기서요 그 독도를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인식했다는 것은 조선총독부 치하라는 거죠 자 조선총독부 치하의 영토는 1945년 9월에 일본이 항복문서의 정식으로 조인을 하게 되면서 연합국의 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독도를 울릉도하고 함께 일본의 판도에서 제외하는 지령을 내려요 연합군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를 발효를 하면서 국제법상으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맥아더 라인이 해체가 돼요 맥아더 라인이 해체됐어 더글라스 맥아더가 이때 그 한국전쟁의 그 유엔군 최고사령관에서 해임이 돼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늙을 뿐이다 하고 떠났죠 자 근데 이제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일본어선들이 이제 우리나라 해역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생긴 거야 이때 일본이 좀 그 주권을 되찾게 돼요 그래서 군정이 끝나요 그래서 수산자원을 남의결할 것을 우려를 해요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52년에 평화선 선언을 해요 그래서 독도를 보호하고 인근 해역으로 넘어오는 일본어선들을 납포하겠다 납포해요 그래서 이 평화선이 유지되는 동안요 일본 사람이 수천명이 체포가 되고 사상자가 44명이 발생해요 그래서 일본이 이에 대해서 평화선을 무력화시키려고 했고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 때 한일협정을 체결시키면서 이 평화선을 무력화시켜요 평화선을 대한민국이 독도를 무력으로 점령했다는 근거를 들었어 그리고 대한민국은 평화선은 독도의 영유에 대한 자유권 행사의 근거다 라고 주장을 해요 어쨌든 일본이 자기들이 원래 그 다케시마 마사시마를 원래 울렁농 독도라고 불렀었는데 그걸 서로 바꿔버린거야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해요 현재까지 역사는 이래요 자 그러면 다음 파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어요